Hello, everyone. Once again, welcome back to my another video. 아침에 1st 뉴스입니다. 낙계렌 State-Level Education Committee입니다. National Education Policy 2020입니다. 아하 사흘입니다. 보다 고버멘트 아로 프라이빗 스쿨을 대비 이도도 엠블리멘 그룹을 의미입니다. 다이칸 브라도 이도 페스라로 이겐 아시고 싶습니다. 다이칸 브라 이도 페스라도 SLEC, Chief Ministerio Chairmanship Under데 미팅로 하다 햄데 다이칸 브라 이도 페스라도 루이십니다. 그 미디 브라, NEB 아웃라인 데 다가니시나 5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4 스타럭쳐 도 아하 사흘 브라도 보다 고버멘트 아로 프라이빗 스쿨 대 엠블리멘 그룹을 의미에서 구세 디마볼, 그 히마 아로몬 디스트릭 라 초이다 고버멘트 미들 스쿨 도 다이칸 브라 고버멘트 하이 스쿨 대 업그레이션스 그룹을 의미에 비 에플룹 그리지시그게나 고 그리게나 다가이도 앞니깐기 아게 전해 리에서 Next news 도, 디마볼 불이스브라 듀준 마이기 아왈라 아로 집핀 노 고이게나 만우기 이니깐 loan tibo 고이게나 fraud 고이게나 fraud 고이게나 이미 데 arrested 고이게나 자느니디시 다이칸 브라 도 Jarda Unregistered Suicide la 남 Limuku Suicide, Royal Suicide, Nikumi Suicide 아로, Ruler Society 고이게나 자느니디시 다이칸 브라 만우가 직 미니스토리오 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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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